무슨 게임일지. 뭔가 긴장돼. 멋진다. 깜짝이야. 와우. 오케이. 다들 탄탄하다. 하트 보이즈. 하트 보이즈. 하트 보이즈. 오늘은. 여자 게임을 하겠습니다. 게임에 승리한 여자는 2명의 남자를 선택해서 특식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오늘의 특식은 프렌치 토스트와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닭싸움입니다. 닭싸움입니다. 닭싸움. 이건 밸런스 게임이네요. 밸런스 게임. 최후에 살아남는 한 명이 오늘의 최종 승자가 됩니다. 와, 탁싸움이라니까. 와, 재밌겠다. 뭔가 긴장돼. 떨린다. 긴장했어, 다들. 긴장 풀고.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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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궁금하다. 누가 이길지. 오, 나딘. 오, 나딘. 뭐야, 뭐야. 나딘 씨. 나딘. 어려워. 신슬기 씨, 탈락. 와, 이거. 와, 이거. 가만히 있어. 아, 절약적이에요. 기다려야겠다. 오래 기다렸어. 잠시만 기다려야겠다. answeredそうですね. 용서. alguma 비장박사 Warszawa 만나서. 알겠습니다. 으아. 으아. 너무 유정하게. 어, смог인하지. 아, def Hot P해요. 야, 귀opoly. 이 자리 최서훈 씨 탈락. 뭐야? 저기 뭐해? 뭐야? 저기 뭐해? 어떡하지? 우리 둘이다. 그런데 두 분 또 라이벌 아닌가요? 하필 또 두 명이네. 여기서 이기는 분이 융재 씨를 데려갑니다. 이거 너무 체급 차이가 큰데? 어떡해. 어떡해. 됐어. 너무 힘들어. 세정 씨,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길 것 같은데? 왜? 뭐야, 뭐야, 뭐야? 왜, 왜, 왜? 아, 너무 힘들어. 박세정 씨, 타락! 우와, 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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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어떻게 소름 돋았어. 이게 뭐라고 그렇게 후회적이니까. 소희 씨가 왜냐하면 초를 어제 못 받았었잖아. 응원했는데. 대박이다. 여자 닥상 최종 승자는 이소희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와, 기분 좋. 우와, 이건 진짜 반전이다. 와, 진짜 반전이다. 이소희 씨는 호감 가는 두 명의 남자와 함께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특식 데이트를 즐기고 싶은 두 명의 남자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썰리네. 융재 님이랑 종훈 님이요. 조용계 씨와 최종호 씨는 이소희 씨와 함께 특식 데이트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영할까요? 우리 진짜 물놀이다. 물놀이 같아. 잘— 수영일셨습니다. mik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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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